청렴한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을 위해 기간 내 청렴을 내실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경남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청렴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청렴한 경남교육청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렴 경남교육을 약속하겠습니다. 청렴한 진주교육지원청을 위해 저는 수평적 상호 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렴한 경상남도를 위해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청렴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주택관리공단을 위해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렴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을 위해 저는 부정청탁 거리두기, 청렴문화 곁에 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관세청 중앙관세 분석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공평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과 올바른 공직윤리 확산으로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한 진주를 위해 저는 청렴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위해 저는 청탁은 휴지통에, 청렴은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청렴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위해 저는 청렴을 실천하고 공정을 실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해 저는 국회 취약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문책권융을 확립하겠습니다. 청렴한 세상, 청렴한 한국남동발전을 제가 먼저 만들어 가겠습니다.